어디 가면 신받아라. 점 안 본 건 아니지? 네, 맞아요. 많이 봤어요. 많이 봤는데 왜 신받으래? 아, 네. 그러더라고요. 신을 이렇게 받아야 물으면 괜찮다. 아니면 실망된다. 막 그러니깐. 저 걱정은 되는데 또 돈은 없고. 신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김씨 과정을 둘러보면 본인이 사주에는 몸에, 신체에 장애를 입을 수가 들어와 있어. 그게 자기 명땜이야. 그리고 왜 하필 눈이냐. 눈을 계속 수술하게끔 만들었냐. 김씨 과정을 둘러보면 산소 이장을 했지. 네, 그래서. 이 산소에 손을 대고 산바람이 들면서 남자들도 이제 살아가는 게 직업이든 뭐든 안정되기가 조금 힘들어. 아, 네, 네. 산소에 뭔가 물이 찬 걸로 자꾸 보여져. 아, 네. 그러면서 자꾸 자기 몸을 눅지게 하는 거야. 아, 네. 그러니까 자꾸 처지고 아프고 네. 꼭 눈만 그런 게 아니고 네, 맞습니다. 피곤해요. 항상. 어. 어. 어.